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서 해 주시길래 저도 이번에 한번 이 아미 여러분들의 거의 다 하품하는 사람 누구야? 교장쌤이 형 그 노란머리 야 졸려? 왜 나와 빨리 너 먼저 퇴근해 죄송합니다 오케이 너 반성해 너 거기 손 들고 서 있어 형이 뭔지 아냐? 아 왜 해? 아 남준이 또 하품한다 야 너 진짜 너무한다 진짜 야 눈물 거인 거 어떡할 거야 야 됐어 형 안 돼 너 가 빨리 형 일어나 형 일어나 이더라는 사람이 저 뒤에 가서 서 있어 뒤에 가서 서 있어 내가 잠을 못 잤어 오케이 야 너 손 들고 서 있어 이봐 저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내가 잠을 못 잤어 미안해 어이 저기 가서 이런 거 봤어요? 무대 하면서 손 들고 서 있어 손 들고 서 있어 손 들고 서 있어 손 들고 서 있어 오케이 손 들고 리더라고 봐줄 거 없어요 야 자 여러분 알 때까지 가는구나 진짜 어 일단은 어 어 저도 우리 아미아러분들이 이 다 이렇게 만들어서 해주시길래 저도 이번에 한번 이 아미아러분들의 거의 다 합성하는 사람 누구야? 그 노란머리 그 노란머리 아 벌려? 아 빨리 벌려 으어 너 먼저 퇴근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너무 많다 진짜 야 야 눈물 거 아 아 어 어 아 아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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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손 떼고 서있어 이봐 저거 가서 손 떼고 우와 남진 동안 포함한다 야 야 야 눈으로 서있어 서있어 야 됐어 너가 이돌하는 사람이야 저 뒤에 가서 서있어 야 너 손 떼고 서있어 이봐 저거 가서 손 떼고 서있어 네 저거 가서 이런거 봤어요? 무대하면서 손 들어 어깨에 손 들어 어깨에 손 들어 위대하고 맞을거 없어요 아 여러분